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무대를 선는데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부를 노래는 불빨간사춘기의 U라는 노래고요 아시나요 혹시? 대학 축제에서 진짜 많이 하거든요 자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여기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 자 후렴구가 있어요 U라는 노래가 라는 후렴구에 맞춰서 여러분이 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행복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양쪽 손 준비 자 준비 자 자 baby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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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